이차 WA-DUEA 중앙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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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탈록스 그닥 필요없지 칼라부제랑 강도가 좋지 FFW가 뭐야? 엘로이즈 송리스트는? 엘로이즈도 이 노래 뜨나? 어어 잠깐만 비밀을 안 쓸 것 같은데 다 못삽시다 이거 만약에 여기서 레오고 뽑으면은 동전 칼잡이 해서 돌진 2뎀 만들어 가지고 이거 정리하자 아유 혼절해 버릴라 저거 혼절 좀 아깝나? 넘어갈까? 주즈? 주즈야 근데 되게 느려서 할만한데 뭐가 제일 싫으냐 해적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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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전수 템포 잡자 손절 참고 아까 그 뭐냐 핥히는 거 당했으니까 그 위치는 역으로 해야 돼 사이언스 캐리 이번 턴에 자릴? 아니야 난 가졌잖아 할래 왜냐? 찾아본 내기 남겨지기 싫어 이러면 이기는 거야 사이언스 캐리 몰라? 한번도 안 졌어 나? 마지막으로 진 게 언제? 야 진 거 기억 안 난다 진 거 기억 안 나 어 민이 형마 클럽 채랑 강도 이렇게 들고 가자 I love you 두 개나? 괜찮아? 생각해보니까 냉혈이 필요 없는 덱이긴 하다 비전공인 그런 게 있어서 근데 해적전사나 해적전사도 많이는 안 보인다 퀘스트 도적 그런 애들 상대할 때도 사실 있으면 좋긴 하거든 냉혈이 템포 팻는데 좀 써야되나? 이제 써야되나? 이제 써야되나? 이제 써야되나? 이제 써야되나? 아우 씨 실력 부족 한 손 더 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 다음 전에는 동전 망각 칼부 시깅코도 가능해 다음 전에는 그 도발 있잖아 38 도발 그거 나오면은 시깅코도 써야될 거 아니야 안 나오네? 아 이런게 아 진짜 아깝네 아 진짜 아깝네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뭐했지? 어차피 잡을 거 잡아야 되는데 아깝다 생각해서 안 잡았다 이제 탈로스가 나오니까 나올 테니까 그게 누구였다 왜 안 나오네 다는 안 되네 다는 안 되네 흠 대충이 정의를 실현하리라 나를 두고 가면 죽고 가면 한 년은 그룹이 특렬이 그대라는 사람은 내겐 갈수록 법사는 진짜 어려워 보이던데 그거 아 근데 법사도 운이 좀 따라야 돼 그거 태고에서 얼팡 여러개 찾고 하면은 몬덱 상대로도 다 할만할 것 같은데 신고 튀어 신고 치어 완료 은심만 아니면 된다 쟤네 신고지 간다 지불도 있다 지불은 킹각 잡을 때 피는 안전해요 맞아 압도도 안쓰는 압도도 없는 민영만은 무섭지 않다 음 부기 도저? 왜 뭐 때문에 골친들리스 한번 맞아봐야 돼 골친들리스 한번 맞아봐야 돼 하루 아파하지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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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사랑해 언제부터 앉은거지? 모르겠다 계속 이기네 진짜 근데 핫슨스톤 이렇게 흐름 탈 때 많이 등급 올려놔야 돼 그저 하늘사람만 바라만 보는 사랑 나 너 고플때면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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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히 날았다고? 사격을? 이렇게 쉬운걸? 청년술사 계세요? 멀럭술사는 최근 못봤다 다 뺄게요 아 이거 건드리면 안되는데 퀘스트도 뭐 해야되는데 멀리건 할 때 1번만 건드리지마 1번 건드리면은 아 쟤 퀘스트 안쓰는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거든 패치스 용도를 물어봤어요? 패치스는 그냥 용도가 없어 그냥 보너스야 대갑죽 한번 해주고 덱에서 한번 튀어나오고 안쓸 이유가 없긴 잠시만 진화 쓸모없어 이래 있나? 식인꽃도 오코고 얘도 그닥이고 진화 쓸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진화 쓸 사실 그게 생각났어 비전거인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진화하면 다시 비전거인 되니까 비전거인 피채우기용? 쓸만할 것 같은데 안된다고? 아 그래?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그렇구나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칼부 꿀각이지? 마음가짐 쓰자 칼를 내고싶어 탈로스 탈로스 칼부 아직 짱 탈로스 칼부 탈로스 칼부 바지짱 탈로스 칼부 다짱 싫어 그나마 지금 트루그 없어서 그러고 이제 다른 조차 이제 쓰면 안되겠네 완전 umpr 또 볼까요? 앙 잊고 아 잊고 아 잊고 하와이 하와이 니까 가라니까 니까 곱창에 불생각 없으니까 니까 가라니까 아 그걱 좀 더 없어야되나? 사이언스 반즈? 식인코 때문에 좀 그렇다 칼자리도 있고 비정보인도 사실 보고 아 헤어지고 싶어 이게 왜 인정차별이야? 몰라 나 인정차별 하하 니가 냉일이 뒤로 갔었는데 떨려면 괜찮네 할 점 없지? 깝질해 나도 냉일 썼다가 누구였지? 누구 뿐이었는데? 자리를 써보는거 어떠냐고 써간데 괜찮더라 계속 쓰고 있어 그럼 이제 반개복풍을 찾아볼까요? 태완이? 태완아도? 지저령 네가 가라니까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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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하와이 니까 가라니까 니까 역해서 너던 날마음 없으니까 니까 가라니까 니까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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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좀 해보자 흠흠 아 순서 순서 아 순서 순서 쏘리 14대 비정근이 갑자기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네 18장 17장 자 2대 1티어인데 1티어인데? 안 만나본 상대 있나? 쾌법사? 쾌법사 정도? 아 말하기가 무섭게 많았네? 아 2대 1이기 힘든데? 이건 진짜 빨리 사기쳐야 되는데 도발전사야? 세라진 낸 다음에 세라진이 계속 썰퍼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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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벌레 벌레같은 것들을 맞아주고 아 근데 폐가 똥망인데? 이거 터치할게 그거 밖에 없어 정말이 정말이 되게 좋아 딱히 잘하는 부분 없잖아 어? 저건 템포다 템포네 환영복제 사랑해 뭐지? 환영복제 오르마사를 찾으면 되겠네 하루씩 잘 살아가보봐 조금씩 버틸 수 있도록 아 고서 필요없어 아 근데 지금 폐 봐봐 고서 쓸 타이밍 나올 것 같나 다음 차례에 동전 시갱코 타고 이런식으로 해야되네 이게 이제 템포 잡아야되는데 그잖아 동전 시갱코다야되겠다 동전 시갱코다야되겠다 크게 보자 이야 그거 봐라 동전이 쟤한테 있나? 잠깐만 다 다 맞네 제가 호탄이네 종종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나네 아까 수술생 나왔을때 봐봐 아니야 수술생하고 그냥 그거 했잖아 눈보라 쓸 수도 있겠다 그냥 낼게 하나 더 있으니까 흠흠 사실 동전가자잔도 좀 생각을 했었어 손 내밀어 담아보지마 녹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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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의해야되 또 보기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에게 그대여야만 할 이 이 이 이 얘가 좀 포인트인데 얘가 힐 카드를 찾으면은 무난히 무난히 야 이거 복사해서 소환한다는 게 여깄다 쓰면 어떻게 돼? 복사하니까 64로 이렇게 되겠지? 아이 모르겠네 그니까 뱅크한테 쓰면 2위로 깔리냐 아니면 지금 64로 되나 아 그래 해 보자 어 고대로구나 불기동 안 쓸 거야 저런데 왜 저런데 왜 불기동은 왜 써 야 인간적으로 영능 여기다 쳐야지 뭐 하는 거야 아 아 몸으로 되게 아픈데 이렇을까 널 위원해도 길고 있는 이 사랑을 봐 내 잎을 막아 세상이 다 다음 선에 월방 빼고 왜 널 지킬 앞자리 몰라 와 아 연구 있으면 죽네 이거는 그거 찾아야 된다 태국 아니 환상 환상 찾아서 월방 찾아야 돼 아 아 노우 기회는 있다 없다 기회가 없다 망가짐을 자꾸 환상해서 못한다 찾긴 했다만 망가짐을 부담은 이러면 월방 나올 것 같아 아 나오진 않았군요 아 드디어 한 번 지나 주문행복사 명체들어오면 그게 안맞아서 오 연구 못쓴다 근데 비밀을 쓸 수 있어 이번엔 당신이 이겼어요 제발 예스 왜 이겼는지 알아? 탈로스를 약 만들어서